자 다음 가수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함윤정씨를 모시겠습니다. 열아홉 순정 생각만 하여도 물론 수줍은 열아홉 살은 그는 첫사랑을 불러요. 세상에 끝부러다 내 가슴속에만 숨어니 내 가슴에 알아둬 이 곳보다 더 걸리는 너가 없은 정이래요 바람이 불어도 훌렁 바늘이 피려도 훌렁 수줍은 열아홉 살은 그는 첫사랑을 골라라요 그대의 속상이여 내 가슴에 가만히 나 본래 담아보는 내 가슴에 가만히 나 본래 눈빛보다 더 걸리는 열아홉 순정이래요 고맙습니다 다음 부를 곡은요 제가 운 좋게 이번에 KBS 아침마당에 항원의 부르스를 제가 부를 거라서 오늘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번 제가 항원의 부르스를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주세요 네 우리 한민정 가수님의 항원에 부르십니다 네 우리 한민정 가수님의 항원에 부르십니다 생각나는 그 사랑 가슴 깊이 맺힌 숨을 영원토록 잊을 잃은 온들 별처럼 아름답던 그 추억이 그리워서 눈물 줄게 목이 매여 흘러오는 당신의 그 이름 마음이 지내면 보고 싶은 그 얼굴 마음속에 알아서 해 당신 모습 잊을 잃은 온들 꿈같이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눈물 줄게 목이 매여 흘러오는 가슴의 그 이름 네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함윤정 가수님의 우리 11월 8일날 우리 아침마당에서 정말 항원의 부르스로 멋진 공연하시길 바라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